지금 장봉길이라고 하려고 그러셨죠? 네 뒤로 쫙 쪼어주는 느낌이 나요 제가 웨이트 피체를 받아보고 싶은 부분은 햄스트링이랑 등 부분인데요 등은 근육이 먹는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번 부분적으로 배워서 등도 많이 키워보고 싶어요 바로 시작해보시죠 핸들레이로라는 운동인데 코어랑 등만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체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치러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동은 그냥 앞꿈치 정도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딱 안 붙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맞추고 강도에 퍽 줄 참고 들어왔치고 여기서 상체는 그대로 날개뼈만 그리고 다시 포가 채우고 강도에 힘주고 한 번 핥뜰 때마다 다섯 세 분 바로 시작해보시죠 당길 때 허리 들리지 않고 최대한 얘만 뽑아서 덮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자꾸 그렇죠 근데 어깨 좀 내려서 하나 둘 어깨 내려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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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당길 때 자 그렇죠 네 자 넷 넷 주의하실 때 할 때 허리로 들면 절대 안 된다 복합 주고 한 번 더 버티고 얘로 땡긴다 자 꼭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다섯 열 개만 한번 볼게요 다섯 넷 자 여섯 아홉 하나 둘 자 열 요로케 굿 어우 저 원래 등 운동할 때 네 정백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파악을 힘들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확실히 뒤로 쫙 쪼어주는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지금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아 되게 실제인데요 아 핸들레로우를 처음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좋긴 한데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잘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핸들레로 하실 때 중요한 점이 허리로 당기지 않는다 그리고 상체가 너무 서있지 않는다 상체가 너무 서있지 않는다 상체가 서있으면 허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멈춰 있을 때 코에 힘주고 항상 둥근이나 한스템으로 받치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땡길때는 어깨 올라가지 않게 해서 그냥 둠을 쪼인다는 느낌으로 꽉 땡기시고 네 어 내려놓으면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아 솔직히 빨리 건드도 상관없는데 네 내릴 때까지 같이 천천히 내려놓는 걸로 하시면은 우리 스쿼트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앉지 않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럼 운동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저는 등 운동을 모르고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니까 등이 느낌 오는 게 다르네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별로 잡아 드린 건 없는데 원래 운동을 바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되시는 거 같아요 저도 이거 꼭 기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씨덕을 한번 룰은 어떻게 하실까요? 룰 등이 다 닿게 해서 하나씩 카운트 그러면은 다 닿고 손은 귀 네 손은 귀 귀에서 손 떨어지면 개수 없고 네 그리고 팔꿈치 무릎 터치 무릎 터치 네 그렇게 해서 하나 개수가 완전히 깔끔하게 돼야지 하나 네 아시죠? 그럼 누구 먼저 아실까요?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죠 가위바위보? 이게 사람 먼저 진사람 먼저 진사람 먼저 진사람 먼저 오케이 가위바위보 시작해 보이시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아홉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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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? 넷 넷 넷 아홉 잠깐만 물개가 엄청 모리신 거 같은데? 잠시만요 잠깐만 솔직히 만하나죠? 네 만하나 만하나? 네 솔직히 두개정도는 오케이 준비 시작해보시죠 누워야지 누워야지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일곱 여넷 아홉 지금 다십니까? 다십니까? 하나 와 깔끔하게 무슨 부다 51개인가? 51개예요 아 51개예요? 51개 아홉 걸렸다 와홉 열 이야 잘하시네요 열 개 차이가 나네 나랑 아 근데 숨이 아니 아 이거 질브로님은 일단 5초를 버리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 뭐 오늘 뭐 큰 소독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 오늘 지금 통이 됐나요? 네 엄청 저는 큰 발전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등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햄스트링이나 둥근 강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으니까 잘 적용해서 앞으로 역도선수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보로님과 함께 운동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다시 뵙는 기회가 생기면 또 많이 더 운동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